미니콜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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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미아이돌 가야 하는데 너무 무대 헤매라서 머리들도 풀고 메이크업도 지우고 셀프로 왜냐하면 스태프들이 다 위에 있거든요? 멤버들도 촬영 중이라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아는 건 지금 또 학교 있거든요 클레이즈 티슈 큐빅을 떼줍니다 이거 손으로 쉽게 떼줘요 떼주고 됐어요 많이 주웠고요 맞아 이거만 있으면 돼요 여기 고무줄 보이시죠? 머리처럼 안 돼 됐어 됐어? 아 아 어 뭐야 선생님씨 아직 안 지웠죠? 왜요? 우선은 버류 아 뭘 버리라고요? 여기가 없지요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버리는 데 잠깐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빗질을 손 빗질을 해 선생님 오셨어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거베소끼를 받아버렸어 예스 어? 어? 멋있는데? 얼핵? 아니 이따 심혈아 이거 이렇게? 아 안 돼 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조명이 어둡더라고요 산뜻하게 왔어요 네 셀프 미형입니다 머리털을 빗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 헤어 관리 정갈아진 머리를 보세요 선천적인 모발이 튼튼함?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라떼 라떼 아니 진짜 저는 두피도 튼튼하고 모발도 진짜 튼튼하고 힘이 좋아서 탈색별로 저에게는 데미지가 없어요 볼 수도 많고 이렇게 밀었는데도 하지만 얘기랑 관리 트리트먼트만 해요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고 오일도 안 바르고 뭔가 구름 뭐라 해야 되지 베레모 같다 베레모 쓴 거 같아요 이물이 어떠세요? 베레모 쓴 거 같아요 베레모 엄마 빨리 가두 들어와요 감사합니다.